지금 하얀색 표시되어 있는 무수택에서 세정거장 가서 안벨역에서 내릴 거예요. 여기가 안될역이에요. 여기가 체스키로 가는 버스 터미널이에요. 버스를 타고 출발할 거예요. 버스 안에 엄청 자료나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요. 버스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지금 체스키 크롬오프에 도착했어요. 정보가 별로 없는데 여기 엄청 작다고 해서 걸어서 천천히 다 보고 가려고 해요. 여기가 이발사의 달이래요. 반대편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. 지금은 밥먹는 곳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. 저는 강이 보이는 이런 테라스 식당으로 골랐어요. 옆 가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나마 한적한 곳으로. 버터플라이 파스타라고 해서 뭔가 했더니 나비 모양 면 파스타랑 콤비네이션이에요. 여기는 광장이에요. 작고 사람이 지금 되게 많아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역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식당이 너무 많아서 이곳이 너무 많더라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